XSFM입니다. I, D, W, K 이슈 4. 군사법원의 위기 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국민의힘 전주회, 권선동, 열린민주당 최강욱 해군과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과 2차 가해와 부실수사를 비관해 사망하면서 국민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분노 여론 또한 오랜 세월 누적된 군내 성범죄 은폐의 결과인데 5년 동안의 군 성범죄가 4,936건에 달하지만 군인의 기소와 처벌은 군사법원의 서관이고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는 또 다른 색이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군 성범죄가 노출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특별히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단지 군인권센터 같은 민간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처리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죠. 성범죄를 처리하는 군사법원은 동일한데 예전에 비해서 성범죄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가실에서 군사법원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죠. 지휘관이 재판장이 되고 재판부에 들어가고 군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는 다 같은 조직 소속이라는 문제도 있는 멋진 세계입니다. 그러합니다. 군사법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큰 이견 없이 이 이슈를 맹폭격했습니다. 큰 이견이 없다는 의미는 한둘은 이견을 갖고 있었다는 반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요? 야당의 전주의 의원은 보통 첫 질의를 대선 정쟁 이슈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는데 네. 생각보다 또 별 볼일 없는 인물입니다. 연금술사죠. 네.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 사건에 부실 초동수사와 일부 불기소 결정을 비판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언급하길래 야당 매크로인 줄 알았거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휘라인을 포마해서 엄중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모양이냐는 질타였습니다. 총 15명이 기소되었는데 10명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점이 전주의 의원이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본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가장 바깥세상 미디어와 전개에 빠르게 녹아들어간 사람이 전주의 의원인데 그 사람도 결국 이런 문제로 화를 낼 때는 판사예요.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이틀 뒤에 첫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때 가해자가 전관변호사를 선임해서 나타났다는 매우 수상한 정황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신고하고 이틀 사이에 어떻게 이걸 준비했을까? 그 돈이 많이 드는 사람을? 그리고 기소된 15명 중에서 의원은 수사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맥락상으로는 지휘라인. 9명 중에서는 2명만 기소가 됐다. 혐의는 허위보고 혐의. 그렇습니다. 창군 최초로 특임군검사까지 기용을 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특임검사의 수사가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모두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앞에 이야기도 이러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틀 만에 전관변호사를 구해올 정도였으면 이게 신고가 되기 전 혹은 된 직후에서 내부에서 이야기가 새 나갔을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특임검사 나오면 이를 어떻게 해? 수사를 어떻게 해? 네. 자, 특임검사는 대령에서 임명이 됐는데 수사할 지휘라인을 보니까 준장도 있었다. 응. 하급자가 상급자를 수사하는 모양새 잤냐? 네. 문제가 생긴다. 응. 응 것이었죠. 네. 최강욱 의원은 군의 수사가 여론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응. 중심을 잡으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예전 군사법원을 다룰 때 했던 서술대로 군사법원은 사실 전시대비기구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그러니까 여론이 군의 성범죄 문제에 화가 났을 때 결국은 이 이야기까지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죠. 잘. 재판관 구성에 지휘관이 왜 들어가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라는 것이 최강욱 의원의 지적입니다. 결국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군사법원의 존피해인데. 네. 그 중 한 명이 김종민 의원입니다. 네. 군 내의 성범죄를 군조직이 다루게 하지 말자고 제안을 했어요. 군은 위기가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위기에 의한 성범죄에 취약하다. 응. 그럼 외부의 전문가 집단 내지는 전담 조직이 수사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당장 공수처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권성동 의원 역시 비슷한 논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만 비슷하고 곧장 전개가 달라져요. 뭘까요? 반전 타임이죠. 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군에서 책임지고 다뤄야 하는 건 아니냐는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봐주세요예요. 잠깐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거는 학교에 되게 재수 없는 애 있잖아요. 보통 부모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 모셔라고 했을 때 와가지고 학교에서 괜히 반성하는 척하고 가는 거죠. 숨질내고. 집에 가면서 아쉬운 쪽팔리게 이게 뭐야 이러고 한마디 한 다음에 전혀 아무도 반성하지 않는. 응. 그런 소리잖아요.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영역을 확실히 나눠놨는데 얼마 전에 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은 이도저도 아니게 혼재되어버렸다는 지적이 있네요. 자기는 그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는데 찾아보니까 윤한옹 의원도 같이 반대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앞에 김종민 의원이 발의하고 있을 때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한 거군요. 그랬거든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질이 길게 하냐고. 그때 약간 전주의 의원 눈빛을 못 봤는데 제가 아마 넌 시눈이었지 않았을까. 다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너 혼자 왜 그래 같은 눈빛이었으면 좋았겠다. 자 그들이 반대한 법 개정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봅시다. 해군과 공군에서 연이어 성범죄가 터져서 피해자가 자살하면서 동력을 얻은 개정이고 내용은 당연히 군사법원의 축소입니다. 6월부터 법사위가 논의를 했고 8월 말에 통과되어 본회의로 가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윤한옹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군내 성범죄 수사 미흡과 군사법원법이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공부 안 하신 거죠. 네. 보통은 이렇게 되물어줘야죠. 특히 윤한옹 의원이 좀 심했는데 군사법원을 얘기하는 건 성범죄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라고 2020년부터 주장을 쭉 했네요. 어우 신기한 방법으로 논점을 흐리네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논점 일탈이다라고 논점 일탈을 하고 있죠. 그런 거죠. 우리가 점심 메뉴를 정하고 있어요. 뚝뿌리냐 피자냐를 정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우리가 뚝뿌리냐 피자냐를 정하는 것은 점심을 먹자는 문제에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그렇죠. 중요한 건 점심을 먹는 거다. 그럼 길에 나가 떨어지고 주워 먹어 이 새끼야.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 성범죄의 발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거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윤환홍 의원과 거기서 성범죄 발생을 뚝 떼서 성범죄가 나는 거랑 군사법원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환홍 의원이나 전주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군사법원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일 때만 군사법원이 일반 법원에 와가지고 일반 법원보다 훨씬 심하게 모든 걸 다 공개해놓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냥 군사법원 사람들이 파견 오는 거죠. 그러면 판사들이 앉아가지고 엄청 비웃겠네요. 그렇죠. 저게 재판이래. 심심할 때 괜히 보라고 점심때 해주고 그렇죠. 1시 반 이럴 때 시작하고 점심 먹고 와서 구경하라고 저기 VIP적인 테이블도 있고 사건 많아가지고 졸려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커피 뿜고 그건 이제 맨 앞자리는 익사이팅 존이라고 하죠. 바보 장면을 가장 많이 시청할 수 있는 군복 입고 시청 가능. 그렇게 유료도 유료로 해. 코스프레 관람이야. 코믹콘과 다른 게 뭐야. 그렇죠. 재판콘이죠. 좋네. 그러나 개정원은 통고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군인사망범죄, 입대 전 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모르시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은 5개로 축소가 되었고요. 소속 역시 국방부 장관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의 개정이 가지고 오는 또 다른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군법원이 갑자기 너무 많은 인력풀을 가진 조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조직이 축소됐는데 법관들은 계속 입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관은 많죠. 네. 네. 상당히 일이 없어졌을 겁니다. 땡보가 되었다는 소식이네요. 대신에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죠. 네. 고등군사법원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나오게 되면 민간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오 그럼 넌신훈이 항소했다가 형 무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은 점이 있죠. 그날은 버스 타고 밖에 나가는 정도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은 이제 1심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군판사 외에 지휘관을 재판부에 참여시키는 근거였던 관활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독립성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빼고는 다 이룬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여기에서 이제 또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협상에 아주 무자비한 협상에 성공해낸 여당의 능력을 칭찬할 필요가 조금 더 있습니다. 1심 군사법원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했는데 1심 군사법원을 남겨줘가지고 군사법원이 얻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은 거죠. 재신 가서 본인들이 한 게 얼마나 우스웠는지 조리돌림당할 기회만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터트다이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그렇죠. 그렇죠.